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김우겸이 황당하게도 이재명의 영장을 심사할 판사와 관련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뿌려서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도 김우겸이 이번에 한 행동은 진짜로 부적절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짓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쌍수 들고 반기는 개딸들조차도 이번에 김우겸의 행동에 대해서는 멍청한 짓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김우겸이 이번에 한 행동을 보면 이재명이 구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이번에 민주당의 전재수는 공개적으로 김우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김우겸은 전투력은 좋은데 때때로 쏘는 총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외려 자기가 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으며 특히나 이번에 유창훈 판사와 관련된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간단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팩트체크만 해봤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는 탄원소까지 받아가지고 당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김우겸 의원이 전혀 사실하고 다르게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장전담 판사를 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실제 영장심사를 해야 되는 그 판사가 이 기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불쾌해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검찰에서 조종이 되는 판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영장실질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한숨을 쉬면서 좀 정무적인 판단을 깊게 보셔야 하고 당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딜들조차도 김우겸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저런 짓은 고의가 아니라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무지성으로 민주당을 수호하고 있는 클리앙에서조차도 솔직히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고 김우겸의 어설픈 동기 주장 때문에 지난 주말에 몇 페이지나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김우겸의 똥볼들이 먹잇감이 되면 됐지 득이 되진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황당한 것은 김우겸은 항상 그러지만 본인이 사고를 치는 것도 문제인데 수습을 하는 과정은 훨씬 더 문제죠.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놓고 취재원 탓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조롱을 했습니다. 김우겸은 자신이 취재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법대의 구의학번 법조인이라면서 자신하고 한동훈 장관 영장전담판사 모두 구의학번 동기라고 이야기했다면서 법조인 대관을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장관하고 영장전담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로 졸업한 것으로 나오는데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겸의 이러한 해명을 듣고 있으면 비읍시읒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대학교가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나이 먹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재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우며 실제로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재수를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보다 1년 늦게 대학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사법연수원에서도 완전히 기수가 달라서 두 사람의 접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우겸은 더욱더 놀라운 게 이 사람이 고대 법대 출신이고 더 나아가서 법조 기자였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본인이 언론인 활동을 하는 동안 법조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싶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후배라든가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유창훈 판사가 서울대로 언제 들어갔는지 학번이라든가 사법연수원 기술하든가 이런 것 좀 알아봐달라 혹시라도 한동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과거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 좀 알아봐달라라고 제대로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개삽질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우혹돼도 그 첼리스트에게 단 한 번도 진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질러버리더니 이번에 이 학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있는데 이것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걸 질러버렸다라는 것이 이거는 김우겸은 아까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의로 저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면 도움이 조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겸 같은 경우에는 개삽질을 해놓고 민망했는지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판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놀랍다면서 30분 가까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딱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삼은 것이라면서 한동훈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라고 조롱을 했고 한동훈 장관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우겸의 이러한 반응은 이거는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죠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더 조롱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인간에게는 사과도 필요 없고 법과 원칙대로 금융치료라든가 법적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법조계에서도 이번에 김우겸의 행동에 대해서 이재명 영장 심사에 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 우선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어가지고 본인의 재판이라든가 사건이 언론에 노출이 되던가 입방하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김우겸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려서 유창훈 판사의 명예를 지금 실출을 시킨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강성 지지층에게 이재명의 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는 사실상 유창훈 판사로 공격을 하라라고 좌표를 찍은 것이라면서 사법 방해 행위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의 영장 심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는 김우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행동도 이재명의 영장 기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전국 17개 시도당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가지고 당의 조직국 이메일로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사법부를 압박을 하기 위해서 집단 동원령까지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친명계 원의 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오늘 2시에 중앙당에 모여가지고 구속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취합해서 제출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총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탄원서가 물결을 이루고 있다면서 현재 비공식적으로 40만명이 넘게 동참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집단 행보라든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거는 법원 압박이자 관련 증인 압박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의 영장심사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멍청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있으면 당대표가 패급이니까 밑에까지도 다 똑같이 따라가는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이러한 행보를 보고 있으면 지난 대선 때 0.7%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